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SQL 기반의 HTAP 플랫폼과 멀티모델 DB의 산업 업무별 적용 시나리오라는 주제에 오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안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멀티모델을 지원하는 노SQL 데이터베이스인 카우치베이스를 HTAP 플랫폼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특히 노SQL 기반의 HTAP의 특장점을 활용한 주요 산업과 업무별 시나리오에 대해서 알려주실 두 분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우치베이스의 한국지사 지사장님과 기술총괄 엔지니어께서 지금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카우치베이스 한국지사를 맡고 있는 김희배라고 합니다 지난 12월 달 이후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카우치베이스에서 기술총괄을 맡고 있는 김희만입니다 맞아서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김희배 지사장님 카우치베이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생소한 시청자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카우치베이스라고 하시면 아직도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일단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두 가지 큰 기술이 결합한 어떤 테크 제품이나 DB 제품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2011년에 두 가지 기술을 결합을 했는데 그게 이제 도큐멘트 데이터베이스 우리 보통 몽골을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그런 영역 중에 카우치베이스라는 회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레디스가 활동하고 있는 어떤 키베류 시장에 이제 맨캐시D라고 하는 제품이 있고 그걸 만드는 회사가 맨베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카우치원과 맨베이스가 결합해서 만드는 회사가 카우치베이스 즉 다큐멘트 DB면서 키베류다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 기술로 보면 되고요 2011년 합병을 해서 2021년에 나스닥에 이제 베이스라는 티커로 상장을 했고 그 10년 동안 저희가 이제 종합적인 어떤 플랫폼까지 성장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떤 기술 혁신을 이뤄낸 회사로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저희 회사 어디 쓰고 있는지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알고 있는 큰 제조업체 두 군데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대형통신사 세 군데 그 다음 어떤 게임 업체들 상당히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근데 일단 제가 화면에 띄운 건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허락을 득한 큰 다섯 개의 어떤 고객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자세하게 저 카운트를 말씀드리기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멀티모드를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링댄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락을 오사 속도가 늦어져서 앞단에 이제 속도를 땡겨주려고 이제 그 키밸류 캐싱으로 쓰는 어떤 역할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새로운 다른 제품군인 모바일 DB를 이제 쓰는 어떤 영역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콤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까 저희가 다큐멘트 DB라고 말씀드렸는데 다큐멘트 DB로 그 전적으로 잘 활용하고 계신 어떤 고객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테스코나 아마디오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오늘 주제를 말씀드리게 될 OLTP와 올레벨 결합한 어떻게 보면 이제 HTAP 어떤 그 형태로 쓰는 고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사장님께서 이제 카우치베이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전문님께서 오늘 웨비나 어떤 형태로 진행됐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웨비나는 HTAP이라고 하는 기술이 어떤 건지 그리고 HTAP이라고 하는 기술을 활용해서 카우치베이스는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RBB와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산업별로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웨비나는요 약 50분 정도 발표가 먼저 진행된 후에 10분간의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질문은 강의가 진행된 후에 선별을 해서요 오늘 발표자 두 분께 질문을 드리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웨비나에 참여를 해주시고 설문을 작성을 해주신 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을 추첨을 해서 저희가 경품을 보내드립니다 끝까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노SQL 기반의 HTAP 플랫폼과 멀티모델 DB의 산업 업무별 적용 시나리오 오늘의 웨비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사장님 오늘 주제인 HTAP이라는 기술 개념은 무엇이고 또 요즘 각각 맞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네네 제가 이제 몇 가지 슬라이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HTAP이라고 하는 어떤 분은 HTAP라고 보기로 하는다고 저희는 보통 HTAP라고 부르거든요 암튼 HTAP은 이름에도 잘 나와 있듯이 Hybrid Transaction Analytical Processing 즉 트랜잭션 거래 처리와 분석을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세싱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메모리 컴퓨팅에 대한 도움을 받아서 이제 만드는 어떤 플랫폼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갓츠너에서 이제 이게 2015년에 나온 단어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단어가 나온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이런 IT 쪽에 관련된 그 설문조사 기관이나 어떤 엘리스 펌에서도 비슷한 컨셉을 만들어내죠 그게 이제 HOPE이라고 해서 Hybrid Operational Analytical Processing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될 오른쪽에 있는 그 메이더를 만든 쪽 같은 경우에는 트랜잭션과 애널리티컬 합한 어떤 영역을 보르긴 하는데 어쨌든 2015년에 만들어진 영역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하필 지금에 와서야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또 부각이 됐을까를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앞단에 맨 위에 있는 TP라고 하는 게 이제 딱 보시면 알겠지만 트랜잭션에 해당하는 얘기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기관계, 그 다음에 뭐 개정계로 부르는 어떤 구간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발생한 데이터들이 이제 실제로 분석을 하기 위해선 기존에 어떤 이제 중간에 뭐 ETL이나 뭐 이런 CDC를 통해서 이제 이 올랩이나 DW 영역으로 데이터가 흐르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많은 어떤 전산실을 들여다보면 DB계 내에 사실은 이제 작게는 5개, 크게는 10종류의 어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거의 몇백 대까지 있는 경우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초기에 얘기했을 때는 이제 데이터 중복을 그러니까 만약에 올랩과 OLTV를 같이 할 수 있다면 데이터 중복을 내야 많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각도로 이제 접근해서 했다고 본다면 사실은 지금 왜 2015년께 지금 다시 유행을 하지? 라고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2018년 이후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DX가 시작이 됐죠 디지털 전환에 시작이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 다음에 그때 이후에 맞물려서 이제 대앱의 시기가 시작이 됐죠 큰 어플리케이션의 시대가 시작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이거를 가장 또 이제 극화시킨 어떤 그런 이벤트가 사실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의 이제 또 사실 배달의 시기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H-TAP 만약에 새롭게 만든다면 왜냐하면 대부분의 어떤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분석이나 리얼타임 어떤 이런 통계가 감이기 때문에 차라리 H-TAP라는 걸 써서 만들어보자 내지는 기존에 있는 것들도 이제 디지털 전환할 때 이걸 갖다가 일부를 갖다가 이렇게 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제 새롭게 부합됐다는 개념을 보시면 되고 크게 두 가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싱글 스토어 같은 경우가 이제 왼쪽의 어떤 접근인데요 트랜잭션과 애널리틱을 갖다가 특정 이제 뭐 트랜잭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로우가 빠르다 보니까 이제 요 위주로 저장을 하고 이제 처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컬럼으로 따로 저장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어떤 그런 접근법이 있고 반면에 카우치 베이스나 그 다음에 저희보다 한 100배 정도 유명한 오라클의 MySQL의 이제 그 히트 웨이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오른쪽에 접근을 취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인 거고 즉 트랜잭션의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함불로 만들어 놓고 필요 데이터를 갖다가 별도의 CDC 없이 자체적인 어떤 CDC를 통해서 바로 일부 데이터를 내지는 전적인 데이터를 갖다가 분석을 위한 쪽으로 옮겨 놓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고 올 부분은 이런 SQL 개통의 HTAP도 있고 그 다음에 노SQL 개통의 HTAP도 있는데 그런 차별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면서 저희 쪽을 약간 어떤 소구하는 어필하는 어떤 그런 시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HTAP 플랫폼을 통해 빠른 데이터 처리와 분석 업무를 하나의 솔루션에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럼 이러한 HTAP 플랫폼으로서 카우치 베이스의 기능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전문님 네, HTAP에 대해서는 저희 지사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카우치 베이스가 그러면 이런 트랜잭션하고 어널리틱스를 하나의 솔루션 내에서 어떻게 처리하게 되는지 그런 기술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런 것도 설명하기 전에 카우치 베이스가 어떤 기술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이 장치를 준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맨베이스라고 하는 인메모리 캐싱 레이어를 저희도 가지고 있고요 캐싱 레이어를 통해서 키밸류라고 하는 어떤 오퍼레이션을 굉장히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카우치원이라고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제이슨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도큐멘트 형태의 데이터베이스의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 이게 메인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저장되어 있는 제이슨 도큐멘트를 기반으로 해서 안시 기반의 SQL을 알릴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 노SQL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어떤 커리 랭기지를 배워야 하는 그런 어떤 한계가 있는데 카우치 베이스는 안시 기반의 표준 SQL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독특한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검색 엔진과 같은 풀텍스트 서치를 한다든지 혹은 오늘 큰 주제가 되는 트랜잭션하고 어넬리틱스를 같이 할 수 있는 오퍼레이션으로 어넬리틱스를 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여러 가지 DB 트리거 기능이라든지 혹은 클러스터와 클러스터 간의 어떤 복제 기능이라든지 아까 잠깐 사례도 나왔지만 모바일이라든지 어떤 IoT 게이트웨어와 같은 어떤 디바이스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작은 데이터베이스 영역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거의 종합적인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성능이라든지 어떤 스키마의 유연성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확장성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되는 어떤 안정성 측면에서도 카우치 베이스가 어떤 기업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형태의 기술 그리고 충분한 형태의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지금 처리가 돼야 되고 모바일 환경으로 넘어가면서 정말 불특정 다수들이 어떤 데이터들을 이제 트랜잭션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메모리라고 하는 환경 인메모리 아키텍처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카우치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태생부터 인메모리 캐싱 레이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기반으로 리드와 라이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메모리 전용 어떤 데이터 구조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노드로 펼쳐져서 저희가 분산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데이터를 처리하게 되는데 그 데이터를 처리함에 있어서도 메모리 형태, 메모리 전용 프로토콜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노에스케일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캐싱 솔루션이 필요한 게 대부분입니다 저희는 이제 그러한 도큐멘트 데이터베이스 영역과 인메모리 캐싱 영역을 한 솔루션 내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리드 라이트에 해당되는 트랜잭션을 처리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처리하는데 여러 노드로 분산해서 처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분산을 하다 보니까 그 분산이 잘 되어 있어야 되고 분산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병목 없이 처리가 돼야만 노드를 늘리면 늘릴수록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키 기반으로 자동으로 데이터를 균등하게 분산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고요 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해당 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리퀘스트가 들어와도 각각 노드에서 균등하게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타 노스쿨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어떤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 위해서 컴피고 노드나 마스터 노드에다가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어떤 키의 어떤 키 값을 알게 되면 자동적으로 어느 노드에 그 데이터가 들어있는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마스터 노드나 컴피고 노드 없이 빠르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벤치마크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성능이 검증되어 있고요 그런 검증을 하는 어떤 방법론이 야후에서 나온 YCSB라고 하는 노에스큐엘의 어떤 솔루션의 어떤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 방법론을 토대로 저희가 카우치 베이스, 몽고 DB, 카산드라 DB에 대해서 저희가 성능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빨간 막대로 표현되어 있는 카우치 베이스가 훨씬 더 성능이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각각에 대한 리포트들은 저희가 따로 전달을 해드리고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트랜젝션이 굉장히 빨리 처리가 되고 우리가 모바일 환경에서 여러가지 불퉁청 다수들이 쏟아내는 그런 리퀘스트들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로부터 발생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까지 할 수 있으면 엄청난 금상청화의 그런 어떤 솔루션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별도의 어넬리틱 서비스라고 하는 어넬리틱 노드라고 하는 기능들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노드 저희가 이제 뭐 트랜젝션 노드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런 트랜젝션으로 발생되는 그런 데이터들을 ETL 없이 어넬리틱 노드에 바로 카피를 해서 그 어넬리틱 노드에서 여러가지 애드워 커리라든지 복잡한 커리들을 분석에 해당되는 그런 커리를 별도의 경화, 자원의 경화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데이터 영역 트랜젝션 데이터 영역이 따로 있고 어넬리틱 서비스로 데이터 영역이 따로 있고 그거를 위한 자원도 분리되어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가지 분석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커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어떤 데이터들을 모아서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 개의 노드로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노드의 어떤 작업들을 쪼개서 던진 다음에 거기서 처리한 결과를 다시 합해서 이제 어떤 결과를 내게 되는데 그러면 이러한 병렬 처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병렬 처리를 할 수 있는 메커니즘 아키텍처가 구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카우치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대량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병렬 메커니즘이 이미 아키텍처화 되어 있고요 여러가지 튜닝을 위한 파라미터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우치 베이스 데이터뿐만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연동해서 처리할 수 있으면 그거에 대한 처리에 대한 업무라든지 어떤 시나리오가 굉장히 확장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고객들이 지금 그런 데이터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AWS나 Azure나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어네리틱 서비스에서 그러한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들을 링크 형태로 연결해서 필요할 때마다 가져와서 어떤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걸 저희는 이제 데이터 레이크 연동 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SQL이 처리하는 시점에서 그 링크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읽어와서 그 다음에 처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AWS나 그런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를 직접 어떤 카우치 베이스에 로딩을 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런타임에서 그런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HTAP 플랫폼을 일반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구성했을 때와 비교를 해서 이 카우치 베이스의 장점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RDB라는 거는 사실 개발자나 사용자나 이제 IT 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기술이고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오사라든지 M사와 같은 그런 RDB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제공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고 저희도 마켓시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걸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굉장히 70년대 이후에 사용됐던 기술이기 때문에 좀 오래되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적인 아키텍처에 대한 한계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완전하게 다른 형태로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카우치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RDB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 내의 레코드 구조라든지 그 레코드를 처리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락이 발생이 된다든지 혹은 노드를 늘리면서 데이터를 좀 많이 처리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락 메커니즘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성능이 리니어하게 늘어나지 않는 그런 문제 한계에 봉착하게 되고요 어느 시점 위에 성능이 정체되는 그런 것들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사실상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카우치 베이스가 나온 거고 카우치 베이스는 그러한 여러 가지 노드로 데이터를 분산해서 처리하는 아키텍처가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굉장히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하실 수 있어요 레코드 구조가 아니고 제이슨 파일 형태로 여러 테이블로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를 한계의 구조로 데이터를 처리하실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키 기반으로 균등하게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키 기반으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여러 노드에서 아주 분산을 잘 처리할 수 있다는 측면 그래서 노드를 늘리면 늘릴수록 성능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RDB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능적인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확장성 측면입니다 아까 RDB도 노드를 늘릴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RDB는 단일 노드에 맞게끔 데이터 베이스가 설계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일 노드에 메모리라든지 스토리지다든지 혹은 CPU라든지 그런 자원들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일정한 다운타임이 발생될 수가 밖에 없고요 옆으로 늘리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능이 생각보다 높아지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분산 구조로 바꿔야 여러가지 확산성 측면에서도 여러가지 이점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카우치 베이스는 이미 분산 아키텍처로 되어 있고 그 노드 자체를 추가하면서 성능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온라인 내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와중에서 증설이나 혹은 필요가 없는 경우 감설, 줄일 수도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산성 측면에서 여러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여러가지 코스트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클라우드를 갔을 때 훨씬 더 비용 효율적인 어떤 아키텍처를 구성하실 수 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라는 것들이 지금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요 기업 내에서만 사용하는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장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사실은 모바일 상에서 불특정 사용자가 사용하는 트랜잭션, 리퀘스트를 처리하는 측면에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장애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 여러가지 평판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RDB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공유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형태로 장애에 대응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면서 여러 대의 서버를 넣는 방식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공유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스토리지의 장애가 일어났을 때 서비스를 아주 할 수 없는 형태까지 빠질 수가 있고요 그러한 공유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비싼 클러스터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라이센스 측면에서도 그렇고 하드웨어적인 솔루션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은 카우지 베이스로 가면서 분산 형태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을 하는 아키텍처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분산하는 어떤 노드들을 자체 클러스터를 통해서 구성하실 수도 있고 별도의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대의 노드로 구성되어 있을 때 1개의 노드가 문제가 됐다 하더라도 여러가지 레플릭학 기능을 통해서 9대의 노드가 지속적으로 어떤 데이터 유실 없이 계속해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분산 데이터 형태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면서도 어느 어떤 특정 노드의 어떤 하드웨어적인 문제나 소프트웨어 문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카우지 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인프라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기존에 내가 RDB 형태로 어플리케이션을 다 개발을 해놨는데 그럼 카우지 베이스 어떻게 옮기지? 라고 이제 어떤 의구심이라든지 어떤 공수가 많이 들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안시 표준 SQL을 제공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RDB도 당연히 안시 표준 기반의 SQL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SQL 측면에서 마이그레이션 했을 때 거의 차이가 없다 99% 이상 차이가 없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여러가지 튜닝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더라도 대부분 인덱스를 가지고 많이 튜닝을 하십니다 저희도 인덱스를 가지고 있고 별도의 인덱스 서비스를 통해서 그 인덱스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튜닝이라는 관점에서도 거의 RDB에서 사용하셨던 튜닝의 관점을 카우지 베이스에서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이런 인덱스가 있다고 해서 그 인덱스를 최대한으로 혹은 최적의 플래를 만들 수 있는 옵티마이저가 없다면 굉장히 소용이 없겠죠? 근데 카우지 베이스는 RDB가 사용하는 비용 기반의 옵티마이저를 그대로 비용 기반 옵티마이저로 구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덱스를 최적의 인덱스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SQL 자체도 마이그레이션 할 부분들이 거의 없고 그 만들어놓던 SQL을 튜닝하거나 여러가지 형태로 분석을 하게 될 때에도 굉장히 친숙한 기술로 분석할 수 있다는 점 그런 면에서 카우지 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H-TAP 플랫포로서 카우지 베이스의 특장점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여러 산업에서 활용하는 업무 사례를 통해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도 뭐 여러가지 고객 사례 중에서 링크대인도 있었고 그 다음에 테스코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그런 업체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뭐 그런 업체 기준이 아니고 어느 정도 주요한 산업 기준으로 어떤 트랜잭션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어넬리틱스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예시를 좀 들어봤고요 뭐 한 4가지 산업을 저희가 이제 예시로써 말씀을 드릴 텐데 뭐 유통이나 이커머스 그 다음에 매니팩처링 같은 제조 그 다음에 로지스틱스 물류 그 다음에 금융산업까지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이제 카우지 베이스를 활용하실 수 있고 그 카우지 베이스를 트랜잭션이나 어넬리틱스에 관련된 업무들을 하나의 클러스터에 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리테일이나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 상품 카탈로그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주문 시스템 혹은 포스 시스템을 카우지 베이스로 구현하실 수 있고 여러가지 트랜잭션이 굉장히 많이 몰려드니까요 그런 것으로 발생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고객에 대한 360도 분석을 한다든지 혹은 실시간으로 어떠한 프로덕트 혹은 상품이나 혹은 지불수단이나 여러가지 형태로 쿠폰이나 그런 것들을 추천할 수 있는 실시간으로 추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계해서 하나의 클러스터로 해서 트랜잭션하고 어넬리틱스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H-TAP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제 제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조도 마찬가지 물류도 마찬가지 금융도 그런 식으로 트랜잭션하고 어넬리틱스를 하나의 클러스터에서 H-TAP 플랫폼인 카우치 베이스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각의 4개의 산업별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설명드릴 내용은 유통하고 이커머스입니다 테스코나 월마트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통업체 혹은 이커머스 관련해서도 저희가 팀원이라든지 혹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커머스 업체들은 카우치 베이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카우치 베이스를 사용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유스케이스를 좀 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듯이 여러 가지 상품 카탈로그도 관리할 수 있고 혹은 주문 시스템, 오더트 캐시까지 저희가 이제 카우치 베이스를 통해서 트랜잭션을 관리할 수도 있고요 트랜잭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잘 알고 있는 개의 맞춤화 퍼스널라이제이션 관련한 그런 부분에도 유스케이스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커스터머 360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커스터머 데이터들을 다 가져와서 실시간으로 이제 뭔가 발생이 되는 리퀘스트 기반으로 커스터머에 대한 어떤 실시간 맞춤 추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실제 할 수 있는 프로파일을 관리할 수,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도 카우치 베이스를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그런 분석된 고객 프로파일 기반으로 해서 리퀘스트 기반의 이제 실시간 추천 기능들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상품이라든지 가격에 대한 실시간 변동에 관련된 카탈로그들도 관리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시간으로 뭔가 변경이 되고 실시간으로 처리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예전에 이력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프로파일을 만든다든지 혹은 개인 맞춤화 혹은 개인형 캠페인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세그멘테이션을 한다든지 그런 기능을 통해서 카우치 베이스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커스터머 360에 대한 내용입니다 커스터머 360은 사실은 카우치 베이스 모든 데이터가 만들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백단에서 여러 가지 고객 정보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재고 정보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게 백단에서 다른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가져와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사용자에 대한 프로파일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지금 모바일이라든지 웹에서 실제 사용자들이 발생시키는 데이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데이터들도 카우치 베이스로 고객 행동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사용자 세션에 대한 데이터들을 실제 카우치 베이스 내에서 실시간으로 처리를 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실시간 추천 시스템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건 다 사전에 분석되어 있는 시스템 기반으로 해서 실시간 추천 시스템도 지금 현재 웹이나 모바일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바로바로 오퍼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커스터머 360, 이력 데이터도 가져와서 뭔가 분석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부터 발생되는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실시간 오퍼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커스터머 360을 유통이라든지 혹은 이커머스에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고객 사례로서 도미노 피자를 들 수가 있는데요 도미노 글로벌한 피자 체인 업체라는 건 당연히 잘 알고 계실 거고 카우치 베이스 클러스터를 트랜잭션 용도로도 사용하고 어넬리틱스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트랜잭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존에 뒤에 있는 RDBMS라든지 하드웨이 있는 데이터를 카프카를 통해서 ETL 통해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고객의 리퀘스트에 반응을 하기 위해서 실제 고객의 주문 이력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조회를 해보거나 그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져가기도 합니다 트랜잭션도 관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트랜잭션 기반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 마이닝도 할 수 있고요 혹은 마케팅 캠페인의 여러 가지 고객에 대한 세그멘테이션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잭션 데이터와 어넬리틱스 데이터 같이 관리하면서 트랜잭션에 대해서는 트랜잭션에 대한 내용들을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이런 분석이 필요한 어떤 영역 캠페인 어떤 고객에 대한 세그멘테이션이 필요한 영역들도 카우치 베이스 어넬리틱스 서비스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자원의 경합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이나 주 단위로 이제 캠페인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기반으로 이제 캠페인을 할 수 있는 실시간 캠페인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들이 또한 이런 아키텍처의 장점이 될 수 있겠죠 네 이제 매니팩처링 영역입니다 매니팩처링 영역에서도 대부분 RDB를 많이 상상을 하시는데 이제 카우치 베이스와 같은 노에스케일이라든지 분산 데이터베이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제조 현장에서는 뭐 MES나 MIS와 같이 뭐 생산 시스템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장비들이 생산 현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제 IoT, 인더스틱 4.0처럼 이런 장비 내에서도 엄청난 양의 데이터들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모바일이나 웹으로 발생되는 데이터뿐만 아니고 생산 현장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지금 현재 뭐 온도 센서라든지 압력 센서라든지 진동 센서라든지 혹은 실제 돌아가고 있는 프로세싱상에 나타나는 뭐 그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런 데이터들을 기존에는 사실상 버려왔고 어느 짧은 기간 동안에만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데이터를 모두 다 이제 수집을 해서 여러 가지 수율이라든지 혹은 불량에 대한 어떤 원인이라든지 그런 분석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들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데이터를 담아낼 그릇이 필요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카우치 베이스가 트랜잭션에 실제 특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리퀘스트를 받아낼 수도 있고 그 뒷단에서 이제 어넬리틱스와 같은 불량 감지라든지 이상 뭐 감지라든지 혹은 나중에서 수율 분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까지 이제 카우치 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프로덕트 생산 현장에서 발생이 되는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이제 모니터링하는 플랫폼으로써 카우치 베이스에 활용하실 수도 있고 트랜잭션에 발생되는 그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어떤 리포팅을 해야 된다고 하면 어넬리틱 서비스를 통해서 실시간 리포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IoT에 관련된 부분들도 당연히 저희가 모바일 디바이스에 혹은 IoT 디바이스에 설치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싱크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제 그런 데이터를 수집하실 수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로 그런 생산 현장에서 발생되는 그런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 있는 영역으로 카우치 베이스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나라에서 이제 가장 뭐 대중화되어 있는 제조 산업이 이제 반도체 산업인데요 반도체 산업의 이제 공정을 보시면 여기 8대 공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웨이퍼 만들면서부터 그런 것들을 이제 사진을 찍어서 분량을 뭐 체크한다거나 그리고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 메모리까지 만드는 완전품으로 만드는 것까지 이제 계속 8개의 8대 공정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공정 라인, 패비라고 하는 공정 라인에 굉장히 많은 어떤 장치들이 있습니다 장비들이 있습니다 한 수천 대, 새롭게 이제 번설되는 패배는 이제 만 대 이상의 장비가 들어가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거기서 그러면 그 장비에서 발생되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을 거잖아요 뭐 이미지 데이터도 있을 거고 아까 말씀드린 온도, 압력, 진동 다양한 형태의 어떤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질 텐데 그런 데이터를 이제 RDB로 담을 수 있을 거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드를 아무리 늘려도 사실 그걸 처리하는 능력에서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산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요구사항을 분산형 아키텍처로 받아들여야만 이제 데이터 처리가 굉장히 빨라지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또 이런 라인에서 라인을 타고 흘러가는 어떤 웨이퍼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흘러가게 되는데 흘러가는 와중와중마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아 이게 분량이 날 것 같은지에 대한 예측들도 이제 필요한 그런 시점 시점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실시간으로 또 분석하는 메커니즘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게 H탭이라고 하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트랜잭션과 분석을 같이 해야 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이 들고 거기에 이제 카우치 베이스가 솔루션으로써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분량 감지 모니터링 이런 8대 공정상에서 쭉 흘러가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어느 순간 분량이 날 것 같다라고 하는 걸 미리 감지할 수 있으면 비용상으로도 엄청나게 도움이 되겠죠 뭔가 장비의 어떤 장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여러 가지 공정상의 어떤 데이터들이 문제가 있어서 분량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게 분량을 모르는 상태에서 흘러가게 되면 완제품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결국은 폐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확하게 실시간에 모니터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 그 많은 데이터를 일단 수집을 해서 아날리틱스 영역이나 쿼리를 날리 있으면 그런 플랫폼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다리 생산 장비로부터 발생되는 어떤 그런 센서 데이터들 혹은 그런 공정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수집을 저희가 인메모리 아키텍처를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수집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데이터를 저희가 쿼리, 안시 표준 SQL로도 저희가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들을 제공을 할 수도 있고 그거를 실시간으로 카피되어 있는 아날리틱스 서비스 노드를 통해서 짧은 기간 혹은 하루 기간 혹은 1시간, 2시간 그런 데이터들도 엄청나게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애드워 쿼리라든지 복잡한 쿼리들을 날려서 실제 1시간 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불량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분석 영역에서도 카우치 베이스 클러스터를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지스틱스 분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물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중요한 부분이 됐죠 그리고 배송 추정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다루는 어떤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실제 뭐 해당되는 어떤 차량이 되겠죠 대부분 차량이라든지 혹은 물류 시스템들 그런 거에 대한 굉장히 많은 장비들 혹은 비이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트래킹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될 수도 있고 요새 택배기사분들 보면은 핸드폰이라든지 어떤 모바일 디바이스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처리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필드에 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필드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필드에서 맨날 그 원격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그때마다 접속을 하는 거는 너무 비용도 많고 뭐 시간상 혹은 성능상 좀 불리한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 디바이스 안에 설치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그 안에서 처리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어떤 솔루션이 될 수도 있겠죠 재고 관리는 당연히 물류 시스템이 당연히 있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필드 서비스 같은 경우 하나 예를 들게 되면은 뭐 이런 모바일 디바이스 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카우치 베이스 라이트라고 하는 자그마한 인베드 데이터베이스를 설치를 해서 그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데이터를 모바일 디바이스 내에서 그대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먼 곳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계속 접속을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인터넷 비용이라든지 접속 비용이라든지 실제 레이턴시도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성능상 혹은 유저 익스피어리언스가 나빠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발생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디바이스 내에 실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원격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싱크할 수 있는 메커니즘도 중요한데 저희는 싱크 게이트에이라고 하는 솔루션들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싱크를 하기 위한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어떤 작업들을 수작업으로 하실 필요 없이 싱크 게이트 통해서 그런 것들을 처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데이터들을 데이터 센터 내에 그런 데이터들을 싱크를 하실 수도 있고 혹은 헤드쿼터에서 여러 가지 작업이라든지 일정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자산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차량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반대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내려줘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럴 때 싱크 게이트를 통해서 싱크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도 이런 아키텍처를 꾸미실 수가 있습니다 필드 서비스라는 걸 통해서 실제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어요 초반에 유나이티드 항공이라고 해서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들이 여러 가지 스케줄이라든지 혹은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실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업무들을 처리를 하게 되는데 처리를 할 때 사실은 아시겠지만 항공기 내에서는 사실 외부에 네트워크를 연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미리 공항에서 다 싱크를 받은 다음에 항공기 내에서는 모바일 디바이스 내에서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을 실행하는 그런 형태로 유나이티드 항공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펩시코 같은 경우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콜라라든지 혹은 음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드는 제조회사잖아요 유통도 하는 회사입니다 펩시는 제조회사 펩시코는 그거를 유통하는 그런 배송하는 그런 회사고요 그 다음 보니까 주문을 받고 여러 가지 배송도 하고 그 다음에 집을 결제하는 오더트 캐시라고 얘기하는데 오더트 캐시에 대한 전반적인 플로우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구현을 했고 그거에 대한 핵심 데이터베이스를 카우치베이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배송을 하다 보니까 차량들이 있고 오프라인 상이라든지 이동하면서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구동을 해야 되는데 그 구동을 할 때 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모바일 디바이스에 이제 저희 카우치베이스 라이트라고 하는 인베드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아키텍처이고요 모바일 디바이스 내에 카우치베이스 라이트 사용하고 있고 원격에 있는 카우치베이스하고 같이 연동하는 그런 아키텍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낸셜 서비스입니다 금융에 대한 부분도 노이스크레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금융 영역 같은 경우에는 O4나 M4, I4처럼 전통적인 RDBMS만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파이낸셜 서비스 영역도 지금 모바일 뱅킹도 굉장히 우리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여러가지 채널들이 많아지면서 리퀘스트들이 기존에 은행 창구에서 하는 리퀘스트보다는 훨씬 더 많아졌고 그런 것들을 빠르게 처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스케이스를 설명을 드리면 대표적인 솔루션은 나중에도 사례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카드를 쓰게 되거나 혹은 여러가지 금융거래를 하게 될 때 요새 피싱들도 있고요 다양하게 사기 거래라든지 혹은 불법 거래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잡아낼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런 것들을 잡기 위한 어떤 모니터링 시스템 혹은 스코링 시스템으로서 카우치 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서 이제 여러가지 애플 페이라든지 삼성 페이 사용하잖아요 그런 페이를 사용할 때 그냥 갖다 대면 결제가 되는 게 아니고 갖다 대기 전에 뭔가 이게 이 페이가 정상적인 어떤 카드가 등록되어 있어서 트랜잭션을 하는 건지 토큰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상적인 토큰을 발행을 받아서 그 토큰 베이스로 페이로 결제를 하게 됩니다 토큰들을 계속 받아야 되잖아요 토큰들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많은 페이에 대한 어떤 리퀘스트가 일어났을 때 그 토큰을 발행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카우치 베이스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트레이드 브로터라고 해가지고 여러가지 시장에서 발생되는 여러가지 어떤 마켓에 대한 정보들을 다 수집을 해가지고 뭔가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시스템으로서도 카우치 베이스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거래 방지에 대한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아키텍처를 좀 살펴보면 실제 그 거래 이력들이 있을 거잖아요 어떤 카드가 있든지 어떤 고객이 있든지 어떻게 보면 카드 위주로 어떤 이력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카드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지 그 카드를 썼던 이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는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사용했던 고객이나 사용자에 대한 정보 여기는 계정 정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계정 정보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걸 통해서 실제 어떤 패턴이 들어왔을 때 이 고객 같은 경우에는 부당한 거래다 혹은 불법 거래다 사기 거래다 라는 것들을 감지해낼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 알고리즘을 어떤 배치 형태로 만들어낸 다음에 실제 어떤 카드에 대한 거래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거래 요청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어떤 아 이거는 불법이야 혹은 이거는 적법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스코어링해서 판단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 트랜잭션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분석이라고 하는 영역하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그러한 어떤 리퀘스트에 대해서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트랜잭션의 영역까지 할 수 있는 영역 그런 영역을 부정거래 방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H탭하고 굉장히 적합한 어떤 아키텍처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코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사실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가 굉장히 엄청난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계의 신용카드의 65% 우리 신용카드를 국내에서 사용하지만 신용카드에 비자도 붙어있고 마스터도 붙어있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브랜드가 붙어있잖아요 대부분 해외에서 사용하거나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런 전세계 신용카드의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파이코가 만들고 만들어놓은 부정거래 탐비 솔루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솔루션을 가지고 가서 실제 그 솔루션이 돌아가고 있는 인프라는 각각의 신용카드 업체 내 데이터 센터 내에 있겠죠 파이코는 솔루션을 파는 업체이니까 그 솔루션의 어떤 DB 데이터베이스로써 카우치 베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억 건의 카드나 계정에 대한 프로파일을 실시간으로 카우치 베이스를 통해서 업데이트 하고 있어요 이 업데이트 하고 있다는 결국은 카드를 한 번 사용하고 여러 번 사용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이력들이 카우치 베이스에 남게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실시간으로 분석된 결과들이 프로파일에 업데이트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업데이트 돼야만 실시간으로 이 카드에 대한 정보들이 혹은 그러한 내용들 혹은 패턴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어떤 업데이트된 알고리즘이 카우치 베이스 내에 만들어져 있고 그 업데이트된 알고리즘을 통해서 실제 카드 거래가 들어오게 되면 그 카드 거래에 대해서 그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스코어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정상적인 거래야 라고 하면 바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고 이 사람이 쓰는 패턴하고 완전히 다른 패턴인데 그러면 우리가 가끔씩 해외 같은 데 쓰게 되면 승인 거절 혹은 승인을 확인해 보세요 라고 하는 문자가 오게 됩니다 바로 이제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런 형태가 어떻게 보면 파이코가 가지고 있는 부정거래 탐지 솔루션에 한번 걸렸다는 얘기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응답 시간이 굉장히 짧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거의 대부분의 응답 시간이 1ms 이하로 관리가 되고 있고 카드는 언제 입사 시간 내내 쓰고 있는 거니까 다운타임 없는 가용성을 여기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융 업무, 금융 산업에서도 카우치 베이스와 같은 노예스쿨을 활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카우치 베이스가 제조, 유통, 물류 그리고 금융 산업 등에서 다양한 사례로 활용이 되고 있네요 웨비나 시청자분들께서 카우치 베이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준비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동안에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질문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 주신 소중한 질문 중에 몇 개를 골라봤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권현정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제조업에서 이 HTAP 플랫폼 사용 시에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아까도 불량 감지 시스템에 대한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뭐 그런 것도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겠고요 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양의 데이터들 인더스트리 4.0이 되면서 다양한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분야가 제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장비에서 나오는 데이터뿐만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물류 과정이라든지 혹은 배송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추적해야 되는 그러한 시스템들이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그러려면 여러 가지 데이터들 혹은 다양한 데이터들을 분산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들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랜지션 처리를 위해서 당연히 노예스쿨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넬리틱스에 대한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넬리티스도 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H탭이라고 하는 영역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기반에서 카우치 베이스도 여러 가지 활용 사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김현진 님께서 질문 주셨고요 모든 구성 요소 간 업데이트는 인메모리 스트리밍을 통해 진행되는 건가요? 이런 경우 디스크 병목 발생 없이 데이터 이동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아 네 좋은 질문이고요 저희가 사례를 많이 소개하다 보니까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제가 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여러 노드로 구성되어 있고 여러 노드 간의 데이터 이동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그 데이터 노드 간의 이동은 다 메모리 기반의 프로토콜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걸 디스크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보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디스크 병목 행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저희는 각각의 어떤 데이터 노드 간의 어떤 여러 가지 형태의 업무들은 다 메모리 기반으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 병목 없이 데이터 이동이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말 많은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조성영 님께서 질문 남겨주셨고요 이 htap은 노SQL로 분류되는 데이터베이스인데 마이SQL처럼 전통적인 테이블 관계 기반의 RDBMS와의 비교와 또 타 솔루션 대비 htap만의 강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htap은 사실은 노SQL이냐 RDB이냐로 국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둘 쪽 다 htap이라고 하는 솔루션 내지는 그런 피처를 지닐 수가 있고요 일단 질문 자체를 통해서 제가 한번 정합 정리를 해드리는 식으로 좀 하고 싶은데요 일단 RDB 개통의 htap보다 저희를 포함한 노SQL 개의 htap이 좋은 것들에 가장 중요한 특징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스키마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스키마에 대한 어떤 유연성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노SQL 쪽 제품들이 이제 분산 DB로 출발을 하다 보니까 가용성이라든지 확장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SQL 개 내에서도 사실은 이제 우리 제품도 있고 다른 제품 있지 않습니까 그 계통에서 본다고 하면 노SQL htap 중에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익숙한 SQL을 지원하는 어떤 그러니까 그 RDB 개의 어떤 SQL을 지원하는 유일한 어떤 솔루션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성능 자체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캐싱 그러니까 키밸류가 이미 내장이 되는 형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노SQL 개통에 여러 솔루션을 같이 쓰지 않아도 굉장히 어떤 속도 부분이 뛰어나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개통으로 제가 차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현님께서 질문 주셨고요 노SQL DB의 경우 사용자가 관리 역량을 갖고 있지 않아 장애, 버그 등 이슈 발생 시 대응이 어렵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품 서비스 지원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요 교육 등도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답변을 말씀하신 대로 노SQL이라는 것이 RDB 기반해서 역사가 짧은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카우치 베이스 같은 경우에 실제 말씀드린 것처럼 키 기반의 자동 분산 기능이라든지 혹은 다양한 어떤 자동화 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장애라든지 그런 포인트들이 많이 낫지 않을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저희도 이제 글로벌 서포트도 있고요 저희 국내 파트너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파트너를 통한 지원 체계라든지 글로벌 서포트를 통한 지원 체계를 통해서 충분히 저희가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교육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뭐 어소시에이트 정도의 어떤 펀더멘탈한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무료로 온라인 상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가 뭐 매달 카우치 베이스 온라인 워크숍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페셔널 교육들도 계속 제공을 저희가 유료지만 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접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종우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이커머스 사이트 및 물류 시스템 업무 중에서 도입 사례가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이커머스 쪽에서 이제 많은 부분 상당 부분 쓰고 계시는데 그래도 일단은 저희가 이름을 낼 수 있는 부분은 티켓 몬스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이커머스 사이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의 전 업무의 카우치 베이스를 전적으로 내지는 조금 더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물류 시스템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세미나 중에 핸드폰을 켜면 안 되는데 제가 좀 더 답변을 자세히 드리려고 핸드폰을 켰습니다 그래서 검색한 게 뭔가 하면은 제가 얼핏 알고 있기로 한 부분이 이제 그 카우치 베이스, UPS에서 카우치 베이스를 크게 쓰고 있거든요 라고 하는 팩트 때문에 제가 검색해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제 그 유튜브, 노튜브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사이트에서도 일단 UPS 얘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소개해 드리면 일단 UPS 같은 경우에는 일단 22개의 프로듀션 어플리케이션에 카우치 베이스를 쓰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어플리케이션은 한 50노드 기반의 데이터는 한 25테라 정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55건의 다큐멘트가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스케이스로 보면은 어떤 그 제품이나 슈먼트가 어디로 흘러가는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엔드투엔드로 다 그 이제 트래킹 같은 부분도 포함해서 이제 대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도 그 다음에 VOC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특히나 UPS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그러니까 모바일 디바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트럭도 있지만 이제 그 실제 이제 그분들이 움직이신 어떤 뭐라고 하죠 모바일 디바이스들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 있는 특이하게 저희 제품 중에 모바일 DB가 따로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네트워크가 끊어지더라도 완결하게 정형성을 보장하는 어떤 모바일 DB 그 오프라인 퍼스트 모바일 데이터베이스인데 이거랑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쪽 메인 제품인 카우치베이스 그런 서버 제품을 같이 써서 이제 실제로 그 현장에서의 어떤 업무와 그 다음에 어떤 이게 본사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이런 싱크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으로 해서 굉장히 쓰고 있고 자랑스러운 어떤 그 사이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려보겠는데요 양정수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카우치베이스 활용 시에 가장 높은 고객 만족도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카우치베이스를 사용하고 오시는 고객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만족도가 높은 부분은 안시 표준 SQL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가장 높게 점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노SQL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안시 기반의 SQL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SQL을 실제 학습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튜닝에 대한 그런 부분들 또 개발자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뭐 다른 고객 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카우치베이스 활용 시에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부분은 안시 표준 SQL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다는 부분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인균님께서 질문 주셨고요 대용량 분석을 위해 결국 스파크나 하둑 베이스의 기반 시스템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를 어떻게 제공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 부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실은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어떤 주제가 그러니까 때로잡자 공산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바꾸자 뽑아보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래 SQL은 거래처리 한 번으로 시작이 됐으나 예를 갖다가 잘 쓰기 위해서 뭐 앞에 캐시도 붙인다거나 아니면 뒷단에 또 ODS 탱 레이어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DW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마트도 만들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 레이어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보통 한 7, 8개의 레이어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일부 상당 부분을 갖다가 특히나 뭐 예를 들어서 캐싱이나 중간에 거래처리나 그 다음에 ODS나 그 다음에 일부 마트들을 갖다가 이렇게 줄일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 어떤 DW 솔루션인 스노우플레이크나 테라 데이터 같은 거 별로 없애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뿐만 아니라 요새 이제 가장 어떤 그 DB 데이터 스토리지 확강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오래됐죠 어떤 하둑이나 이런 부분들 자체도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포인트인 거기 때문에 때로 해도 공산당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쓸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베인 데이터들로 저희가 이제 이런 분석을 위해서는 어쨌든 이런 빅데이터 연결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정말 질문이 많은데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윤성원님께서 질문 주셨고요 금융사기나 불법 규제자 같은 이상 데이터를 검색하는 것에 그래픽 DB가 특화되어 있는데 카우치 베이스는 이런 이상 데이터를 검색하고 추출하는데 어떤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답변드리면 사실은 카우치 베이스는 그래픽 DB를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룰을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솔루션을 통해서 룰을 만들게 되고요 그 룰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트랙셈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많이 들어오게 될 때 그 룰 기반으로 어떤 이상 데이터를 감지할 수 있는 빠르게 감지하고 그런 데이터를 반환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이제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동안에 이렇게 쏟아지는 질문에 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 후에는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과 그리고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을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끝으로 웨비나 진행 소감 부탁드립니다 지사장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지리한 장마도 끝났고 지리한 세션도 끝났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치킨하고 커피 같은 어떤 선물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드시고 건강하고 안전한 휴가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문님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생방송이라서 떨리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지금 목도 쉬었는데요 네 뭐 저희 제품에 대해서 좋은 인상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휴가 잘 보내시고 건강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오쇼TV가 마련한 노SQL 기반의 H-TAP 플랫폼과 멀티모델 TV의 산업 업무별 적용 시나리오 오늘의 웨비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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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